60세 이상에 대한 정부의 4차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접종 대상은 총 1,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당장 내일부터 접종 시작되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나뉩니다? 4차 접종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당일 접종, 그 다음에 사전 예약을 통한 예약 접종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당장 내일부터 된다는 게 당일 접종입니다. 방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나 맞겠다, 예비 명단에 올린 뒤에 접종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존 1, 2차 또는 3차 접종에서 해보신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예약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화면에 나가는 데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해서 인터넷 이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대리 예약도 되고요. 또 각 지자체에 있는 전화번호,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전화 예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그렇습니다. 대상이 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럼 대상, 4차 접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정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4차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생년월일을 따지면 1962년 이전 출생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3차 접종을 맞은 뒤에 120일, 4개월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1, 2, 3차 접종은 3개월 간격을 두고 했는데, 4차 접종은 이제 4개월 간격이 되는 거죠. 이런 접종 간격을 고려할 때 4차 접종 대상은 일단 이달 말 기준으로 1066만 명, 천만 명이 좀 넘고요. 5월인 다음 달에는 113만 명, 그다음에 6월 달 이후에는 이렇게 4개월이 넘는 그런 기간이 된 그런 3차 접종자들, 그러니까 4차 접종 대상 되는 사람들이 44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다 합치면 대략 1,220만 명, 1,200만 명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4차 접종 한 달 뒤에 항체가, 만들어진 항체가 3차 접종 4개월 뒤에 남은 항체의 18배에 달하는 만큼, 백신 효과가 약해진 고령층들에게는 이번 4차 접종이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4차 접종 대상자들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노바백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또 코로나19 집단 면역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이렇게 본 배경은 뭡니까? 지금 계속 확진자들이 많이 줄고 하니까, 이제 집단 면역이 오늘 초 온 거냐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부분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단 면역이라는 건 전국적인 어떤 집단 면역, 결국 이거는 코로나19의 종식,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집단 면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 면역 체계라고 그러면,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약해지고,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른바 좀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데요. 정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뭘 해야죠? 15일 내 새 변이에 따른 방역 대책, 또 일상 체결에 전화를 담은 이른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종식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런 불안감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당국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